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유리입니다. 이해랍니다. 그 온라인상으로 인터넷 거라 많이 하시죠? 저 많이 하네요. 그렇죠? 저는 솔직히 안 하는데 저희 와이프나 우리 애들은 굉장히 많이 그런 거를 하는데. 제 나이대에서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와이프는 그 나이보다 훨씬 많지만 그런데 요새 사실 일어난 사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을 보면 사실 좀 겁이 나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과 만나서 거래한다는 게 그게 좀 굉장히 어떤 때는 겁이 날 정도의 충격적인 사건.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그 인적 사항도 공개가 됐죠? 그렇죠. 신상 공개가 됐는데요. 이번 정유정 신상 공개가 된 상황이고 다양한 시각들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것들이 또 맞고 틀린지. 이게 그런 미스터리였어 그게 굉장히 많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범죄심리 전문가시죠. 이수정 경기대 교수와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음악 이제 경찰을 했고 지금 변호사는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경험측상 왜소한 체구의 여성이 같은 또래 여성을 제압해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이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게 공범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충분히 합리적으로 제기할 만한 그런 의심이다. 더군다나 피의자가 초기에 경찰 수사 초기에 누군가가 나한테 시켰다 이렇게까지 심지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범의 존재에 대한 의심은 아마 수사 초기부터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공범이 없이도 지금 이런 끔찍한 범죄는 여성, 왜소한 여성 1인에 의해서 일어난 적이 우리나라에 존재하죠. 그렇습니까? 그 사건,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사실은 고유정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연히도 이름이 같아가지고 요새 고유정과 정유정을 비교하는 그런 코멘트들이 많이 있는데요. 물론 두 사람의 범행 동기나 이런 것들 현저히 다릅니다만 어떤 순간에 예컨대 본인의 사력을 다해가지고 어떤 반사의적인 행위를 해서 목숨을 잃게 한 후 시신을 훼손, 유기하는 그런 사건이 완전히 불가능한 건 사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사건도 사실은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장면이 CCTV에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CCTV에 그러면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조력자가 있을 개연성, 그런 포인트가 어디 흔적이 남아있는 게 있느냐, 사실은 전혀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오프라인에서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조력을 받았을 거다라는 가설은 사실 성립하기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정유정이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렇게 발언을 했잖아요. 지금 근데 보면 과외 앱 가입을 하고 교복까지 또 구입을 하고 살인하는 과정 자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계획이 있었다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무슨 영화를 보고 따라한 피해자 신분 얘기 나오는 부분도 그렇고요. 보면 좀 이성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부족했던 건가라는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그 영화상에서는 사실 연고가 없고 이런 피해자를 노려서 그 신분을 훔치잖아요. 조금은 다른 상황인 것도 같아서요. 조금은 다른 상황이죠. 영화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이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테두리 내에서 신분이 필요해서 지금 일어났던 사건이고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발생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번 사건은 좀 이거를 고전적인 방식의 범죄 사건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 범죄의 연장선상에서 해석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좀 새로운 유형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범죄라는 게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성범죄라고 하면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만 성범죄로 여기던 시절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전혀 신체적 접촉이 없는. 앤범망 사건 같은 거요? 네, 전혀 신체적 접촉이 없이도 성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 보니까 그게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가지고 발생하느냐 하는 것을 사실은 이제 최근에 추세로서 읽어나갈 필요가 있고요. 그러한 이제 사건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 피해자와 가해자가 다 비면식 관계입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이제 어떤 대화의 과정 중에 그루밍을 하고 피해자를 물색하고 이런 일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심지어는 마약 거래까지 사람을 실제로 대면 접촉하지 않고 일어나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보면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이제 과외 앱이라는 곳에서 결국은 피해자를 물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피해자의 타입에 대한 아마 본인만의 기준이 있었을 것이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다 라고 아마 틀림없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를 목표물로 삼아가지고 아마 살해하는 것까지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의심을 하지 않도록 내가 학부형인 것처럼 접근을 해서 대화를 한 다음에 우리 집 아이를 보내겠다 한 다음에 결국은 중고 교복까지 구매를 해가지고 입고 갔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과정 중에 이제 미리 흉기를 준비한 거기까지는 사전에 미리 여러 번 머릿속으로 아마 가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연습도 해보고 그래서 결국에는 살인에 이르기까지는 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의 또 다른 특성 중에 하나는 아마 살인까지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과는 달리 일단은 이제 살해한 이후에 생각은 그리 많이 해봤던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살해해놓고 보니까 본인이 가지고 간 흉기로는 시신이 훼손이 안 되기 때문에 흉기를 새로 구매한다거나 그래서 그 구매하는 마트에 cctv에 그대로 자기 자신이 다 촬영이 돼 있는 이런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사실 거의 현행범이다시피 해서 검거가 된 거거든요. 보통 근데 살해한 이후에 그 과정까지도 생각을 해보고 시뮬레이션을 해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반적인 사이코패스 살인들은 그건 상식적이지 않지만 보통 이제 그렇죠. 일반적인 사이코패스 살인, 연쇄살인이나 이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어떻게 내가 쥐도 새도 모르게 이제 완전 범죄로 만들 거냐 하는 것까지 다 생각을 해서 사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거든요. 왜요? 왜 안 했을까요? 왜 안 했느냐. 이제 그 대목이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이 심리 분석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살인사건으로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코패스적인 특징이 있기는 있어요. 이 사람한테. 왜냐하면 지금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살해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시신을 훼손해서 은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길거리에 있는 cctv에 다 잡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가방을 집에 가서 이제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찍힌 그 비디오 영상을 보면 전혀 이 살인범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리 범죄자라도 누군가를 죽이고 나면 굉장히 공포스럽고 또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cctv의 위치 같은 거를 다 확인을 하면서 굉장히 경계심이 높아지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집에 가서 흉기를 사고 그리고 집에 가서 옮길, 신신을 옮길 가방까지 들고 오는 와중에 찍힌 영상을 보면 전혀 경계심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경계심이 없는 모습이 사실은 냉혈함 같은 사이코패스의 특징이긴 해요. 피도 눈물도 없는 모습이라고도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외국의 연구물들을 보면 이제 케일러스 언이모셔널 이런 특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정서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그럼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냐라고 판단하기에는 그 이후에 시신을 훼손해서 유기하는 과정은 너무 신경을 안 쓴 듯한 심지어 시신을 가방 안에다 놓고 혈흔이 있는 증거물을 택시를 불러서 사실 타고 간다는 건 상상하기가 무지하게 어렵잖아요, 일반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을 보면 또 뭔가 발달이 좀 성숙이 덜 된 듯한 사회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듯한 이런 모습이 있어서 이게 결국은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고립돼서? 그렇습니다. 고립된 그런 결과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해볼 수 있죠. 일단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사이코패스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죠? 유가족한테 죄송하고 예를 들면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사이코패스라면 그러한 언급의 진실성은 전혀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피도 눈물도 없는 거짓말을 하는 이런 사람의 코멘트다. 죄의식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사람이 그럼 전형적인 그런 인물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지금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이코패스들은 꽤 외향적인 면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사회적인 상황을 즐기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래서 결국에는 피해자를 쉽게 쉽게 유인해서 희생양을 만드는 기술들이 발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또 피해자를 유인할 만한 능력 자체가 안 되는 측면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건 도대체 어디서 유래한 거냐 하는 부분에서 현재로서는 이 사람의 어린 시절부터 성장 과정을 지금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했다는 거 말고는 사실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공존하기 힘든 이런 특성들이 왜 이 사람에게는 함께 존재하느냐가 설명이 아직은 안 된 거죠. 이전에도 이러한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나 아니면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동물 학대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발현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것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면.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은 철저하게 문제를 자신의 부적응을 내면화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면화하는 사람들은 문제행동을 바깥으로 표출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내면화 어떤 의미로 내면화하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내면화하는 사람은? 뭐 이제 성격적인 문제를 내면화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훨씬 위험한 행위를 하죠. 자해를 한다고. 자해를 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를 외연화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보통 타인에게 해코지를 하고 공격 행위를 하고 이렇게 해서 보통 정과가 사소한 것들부터 이렇게 누적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정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부적응이 틀림없이 존재하는데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그런 부적응을 어떻게 지금까지 꾸역꾸역 누적시켜왔는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포렌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입증이 돼야 될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이 사람은 뭘 했는지 누구도 지금 정확히는 잘 몰라요. 독일 범죄 아까 이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밝혀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물론 뭐 그럴 수 있죠. 여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도 보시면 이 사람이 그러면 완벽하게 여자를 저지르고 은폐할 능력이 있느냐.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런데 그런 능력이 있었을 걸로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5년을 좀 추적을 해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 사람에 대한 정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가 마침 또 코로나 이 시기와도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요. 지금 은둔형 외톨이, 범죄 증가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은둔형 외톨이 그러니까 5년 동안의 비사회화되는 기간을 우리나라만 거치는 게 아니잖아요. 외국의 경우에도 사실 비대면 기간이 우리나라보다는 짧지만 1년을 시행한 나라도 있고 6개월만 하고 학교는 무조건 와라. 이러한 유럽의 일부 국가는 아이들을 청소년기에 너무 비대면을 오래 하면 아이들의 사회화가 결핍되니까 무조건 학교를 나오라고 감염의 위험에 노출이 되더라도. 그런 나라들도 있고 다양한 국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나라나 지금 이 시점에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건 묻지마 살인입니다. 지금 일본의 경우에도 최근에 묻지마 살인 일어났죠. 우리나라도 지금 일어난 건 진배 없죠. 또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총기 난선 사건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일어나는 추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대면이라는 게 사람을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인터렉션을 하지 않는다는 게 사회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초래하게 되는지 하는 것들을 지금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와중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키꼬머리라고 얘기하는 은둔형 외톨이라는 게 코로나 이전부터 일본도 그렇고. 그러니까 히키꼬머리라는 단어가 존재하듯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 은둔형 외톨이라 하더라도 이런 식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아직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에 수상을 저격해서 살해했잖아요. 네, 아베 수상이요. 그러니까 그런 타입들이 전형적인 타입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오프라인에서 부적응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덮쳐서 모든 사회적 기회를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온라인에서 언제나 친사회적인 콘텐츠에만 우리가 노출돼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어떤 정보에 노출되느냐가 한 사람의 어떤 사회, 세계관을 바꾸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 콘텐츠가 매일 범죄 사건을 보고 매일 살인, 누군가를 죽이는 누군가에게 원한을 감는 이런 콘텐츠에 장기적으로 노출이 되면 그러면 그 사회적으로 격리된 부적응이 반사회적인 행위로 이어질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니까 정보가 전달되면서 그럼 그다음에는 개인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회화가 된 사람들은 이런 짓을 내가 만약에 했다가는 당장 현장에서 검거돼서 인생을 그야말로 다 나머지 인생을 전부 날려버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일반적으로는 하죠. 왜냐하면 사법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CCTV도 세상에 널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완전 범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적 불만이 있는 사람이야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바깥으로 발현하는 순간에 그러면 나는 내 인생도 같이 날라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친사회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회화가 덜 된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신의 입장만 중요하고 자기의 욕구 충족만이 정말 그것만이 해소해야 되는 유일한 인생의 목표라면 어떻게 해서든 그 불만을 밖으로 표현을 해서 해소를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깥 세상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이 요번처럼 있다고 치면 그러면 지금 가방을 들고 길을 굉장히 신나게 걸어가는 그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사방에 CCTV가 있는데 택시에 보면 블랙박스가 있는데 심지어는 시신을 택시를 타고 옮길 생각까지 가게 되는 이유는 세상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친사회적이지 못한 구성원에게 반사회적인 정보가 계속 제공될 때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할지를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 은둔형 외톨이가 모두 지금 이런 끔찍한 범죄에 이르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전히 친사회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시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외톨이 생활을 일시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어린 시절부터 혼자 지냈고 아무도 부모님이 양육을 제대로 안 해줬고 학교에서도 부족한 상태로 맨날 엎드려서 자는데 굳이 학교에서 얘를 친사회적인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방과 후에 내내 집에 혼자 있어야 되고 그러다가 어찌저찌하여 중학교 졸업장은 따긴 땄는데 의무 교육이니까. 그럼 그다음부터 만약에 제대로 된 어떤 사회화의 과정이 결핍됐다면 그다음에 이 사람은 사이버 공간 속에서 무엇을 할까요? 그 사람에게도 24시간 365일은 똑같이 있는데 그런데 사이버 공간 안에 무슨 경찰이 있습니까? 무슨 사법 제도가 있습니까? 다크 앱으로 몇 번만 클릭해서는 얼마든지 랜덤 채팅 앱을 통해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데 마약 거래에 죄의식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약 거래가 과거보다 훨씬 심각해지는 이유는 그게 왜 잘못됐는지 알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기 때문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성을 사고 파는 일도 얼마든지 온라인에서는 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럼 그런 종류의 문제들을 또 보면서 이게 정말 잘못됐으니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나도 저렇게 쉽게 불법적인 일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모험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법이 지금 현재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사회 이후에 이런 정말 무동기 범죄, 무차별적인 어떤 살인사건 이런 것들로 다 각 국가마다 다 몸살을 앓고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범죄하고 그런 거는 좀 차이가 있는 거네요. 사이코패스였던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똑같은 비대면 상황이 이들에게는 더 가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친사회적인 네트워크가 있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당장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아마 저 같으면 배우자에게 얘기하거나 가족과 토론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귀가를 해도 하루 종일 혼자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 얘기를 어디다가 호소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에 왜 자살 영상을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이 찍어놓고 사망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결국은 그런 식으로밖에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면 온라인에서.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문제가 해소가 안 된 채 결국에는 자기에게 위험한 행위를 하든 타인에게 위험한 행위를 하든 그렇게 해서 종결되는 케이스들이 과거보다 훨씬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의 격리가 남긴 흔적들이 굉장히 깊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멀쩡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어떤 나쁜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오히려 안전한 감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격리였겠지만 문제는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사회적인 관계의 단절이 정말 최악의 결과를 지금 산출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지금 범죄자 신상 공개에 관련해서 일단은 신상 공개에 따른 범죄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체감하기가 어려워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상을 감추어주는 것이 가지는 효과는 무엇이냐 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인권이라는 인권보호라는 취지로 신상을 가려주잖아요. 누구를 이렇게 끔찍하게 죽여도 얼굴을 다 가려주고 신원을 오픈하지 않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피의자에게는 인권보호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그 사람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자에게도 인권보호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억울하게 죽은 또는 억울하게 성폭행을 당한 지금 이번에 돌려차기 사건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 사건은 그 피해자는 정말 정말 억울하겠죠. 심지어 성폭행을 당했는데 1심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성폭행 피해조차 인정을 못 받은 채 겨우겨우 항소심에서 이제서야 강간 등 혐의가 추가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억울한 피해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대체 그 사람의 신분을 왜 인권보호라는 이유로 감춰주느냐 하는 불만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국가기관이 하지 못한 신상 공개를 어떤 유튜버가 지금 온라인상에다가 다 까말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대목이 우리 사회가 피해자의 나쁜 짓을 분명하게 한 증거가 명확한 이런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수용하는 경계선이다. 이 생각이 들어요. 이제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예컨대 증거가 분명한 이런 나쁜 짓을 한 강력사건의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용인하지 않는 그런 톨러런스 수준이 이제는 굉장히 민감하게 지역사회에서 대응하고 있다. 지금 뭐 조두순 집 앞에서도 시위하고 화성의 박병화 집 앞에서도 시위하고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수용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사회적 규범이라는 건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다. 신상 공개도 역시 마찬가지다. 신상을 가려주는 거를 기본 모줄로 할 게 아니라 일단 어떤 요건에 충족이 되고 증거가 분명하게 있고 번복의 여지가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무조건 신상을 오픈을 하고 신상을 가려줘야 되는 사람을 찾는 게 그게 앞으로는 국민들이 원하는 제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진짜 세상이 참 무서워가지고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이게 살아가는 게 이게 참 어려운 과정이구나라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하는데 어쨌든 조심해야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또 때로는 세상을 살맛나게 만들어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둠이 있으면 반드시 빛이 되는 존재들도 반드시 있으니까요. 우리가 자꾸 빛이 되는 존재들을 보고 그 존재들을 따라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어둠의 크기는 저는 분명히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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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